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50개의 패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약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6개의 패턴을 알잖아요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제가 영포자 했을 때 이 6가지 패턴이 눈에 보이니까 어머 내 영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패턴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만약에 숙지가 안되잖아 그럼 영어가 안 늘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 6개의 패턴을 가지고 좀 더 오늘은 좀 쉬운 단어로 가지고 문장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의의로 가지고 문장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명구요 전치다 플러스 명사죠 이걸 전명구라고 합니다 명사 뒤에 이러한 것들이 오면 문장이 길어진다니까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이거 라고 했죠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ㄴ 으로 끝나요 이렇게 ㄴ 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첫번째 패턴이 전명구 인데 여러분 전명구는 우리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 전명구가 계속 이어줘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전명구뿐만 아니라 전명구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패턴을 여러분 다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이어지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사만 있다면 그러니까 문장이 이런거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되면 이렇게 썼다면 중학교 2학년 되면 이렇게 수식어구가 좀 길어지고 또 중3이 되면 이렇게 수식어구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길어져요 뭘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첫번째 여러분 명사 한번 봐 볼게요 있다 이게 동사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동사를 잘 찾아야 있다 책이 책상 위에 됐죠 전명구가 이렇게 두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똑같아 있다 책이 책상 위에 쇼파 옆에 있는 쇼파 옆에 있는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이런 뜻이예요 자 있습니다 책이 책상 위에 쇼파 옆에 있는 그 방 안에 있다 책이 책상 위에 쇼파 옆에 있는 그 방 으 거대한 그 집 안의 방 으 그 소녀는 주었다 그 소녀에게 영어책에 영어책에 있는 그 어부는 우죠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나옵니다 만약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뭐뭐 중에서 있습니다 책이 책상 위에 쇼파 옆에 있는 그 방 안의 그 거대한 집 인 더 미들어 오브 더 빌리지 그 마을 중간에 있는 오늘은 여러분이 The boy loves the girl 이라는 삼형식 문장과 그 소녀는 주었다 그 소녀에게 영어책을 이게 사형식 문장이죠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배웠던 우리 형용사 류 라고 하거든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아까 그 여섯 가지 패턴 형사 류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길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소녀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이런 뜻이야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명사야 그리고 이것도 명사야 지금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전명구를 이렇게 지고 넣어놨단 말이야 어디 어디 있는 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그 소녀는 교실에 있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그 옆에 있는 자 사형식 문장이죠 마찬가지로 명사가 여기 있죠 그리고 뒤에 전명구 있어 이렇게 동사 있고 이게 명사야 명사가 어디 있든지 좀 멀리 한강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내 옆에 있든지 명사 뒤에는 이렇게 전명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형용사 류 여섯 개를 집어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진다고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내 옆에 있는 주어 씁니다 그 소녀에게 그 교실 안에 있는 그 영어 책을 테이블 위에 있는 자 두번째 패턴 명사 뒤에 ing죠 명사 뒤에 ing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 뭐 하고 있는 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문장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이잖아요 그죠 동사 찾습니다 이렇게 동사 이게 주어죠 근데 이게 명사단 말이야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ing가 나왔다고 그 다음에 그 소녀는 공부하고 있는 영어 책을 사랑한다 그 소녀를 공부하고 있는 수학 책을 이해가 됐나요 자 문장을 약간 더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뭐요 자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ing가 나왔어 근데 이때 나오는 the english book이 뭐요 명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뭘 나눴어 전명구를 넣어놨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이게 또 명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 뒤에 뭐로 ing를 넣어놨고 이까지가 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 math book이 뭐요 명사야 명사 뒤에 여섯 가지 패턴 중에 뭐가 나온 거야 이렇게 전명구가 온 거야 문장이 길어졌잖아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문장이 길어진다니까요 해석합니다 그 소녀 공부하고 있는 영어책을 책상 위에 있는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공부하고 있는 수학 책을 탁자 위에 있는 자 사형식 문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뭐뭐 에게 뭐뭇을 동사해 주다 이렇게 이게 명사잖아 이렇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명사야 그리고 주어져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야 이게 동사야 그리고 the girl이 명사야 그리고 이렇게 명사 뒤에 ing가 나왔어 이렇게 영사 뒤에 ing 지금 우리 이거 연습하고 있죠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고 문장이 길어졌는데 해석합니다 그 소녀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원하는 의사가 되기를 영어 책을 놓여 있는 라인 거짓말하다 놓여 있다 놓여 있는 테이블 자 2 다시 2로 갑니다 여러분 색깔 한번 바꿔 볼까요 문장이 길어졌죠 2 다시 1에 비해서 그렇죠 몸만 파란 글씨 넣어놨단 말이야 다시요 이게 명사야 그리고 명사 뒤에 ing가 나왔어 이렇게 푸어가 명사야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ing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게 동사야 이게 명사야 명사 뒤에 ing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잉글리시 북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명사야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나왔잖아 이걸 수식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명사야 그리고 뒤에 전명구 나왔어 또 이렇게 수식하죠 그 소녀는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가난한 사람이야 보이는 건강하지 않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원하는 의사가 되기를 영어 책을 놓여 있는 책상 위에 뭐야 tv 옆에 있는 책상 위에 자 여러분이 세번째 패턴 pp 입니다 명사가 어디 있든지 그 명사 뒤에 pp 가 오잖아요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뭐 뭐 해진 되어진 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은 이렇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자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동사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나왔잖아 전치사가 나오면 동사가 아니라 pp 라고 합니다 pp pp 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쌍피라고 합니다 참고로 쌍피는 여러분 똥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진이 있고 그 다음에 쪼크가 있습니다 자 더 북이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러브스가 동사 이게 명사야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동사 아니다니까 왜 전치사고 같잖아 pp 다니까 pp pp 해서 어떻게 뭐 뭐 해진 되어진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사랑 받은 모두에 의해 by ~~에 의해 사랑한다 그 소녀를 존경 받은 그녀의 친구들의 의해 자 1 다시 문장이 더 길어졌잖아요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pp 가 나왔어 pp 이렇게 가로채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명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또 전명국어 나왔잖아 이렇게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이게 명사고 그 다음에 이게 pp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게 명사기 때문에 명사 뒤에 아까 배웠던 ing 를 이렇게 수식한 거야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사랑받은 모든 사람에 의해 그 마을에 있는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존경 받은 그녀의 친구들의 의해 어떤 친구야 행복하게 보이는 자 2번 갑시다 주어 통사 ~~에게 ~~을 명사 명사 사형식 문장이죠 pp 를 넣어 가지고 문장을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끊지 말고 바로 해석을 해볼까요 그 소녀는 사랑받은 그 모든 친구들에 의해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야 희망하는 의사가 되기를 영어책을 어떤 영어책이야 쓰여진 미스터 봉 봉의 문장이 또 길어졌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전명구를 넣어놨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죠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수식어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이 닥터를 수식하는 이게 명사니까 이걸 또 수식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또 명사야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 pp가 나왔어 이렇게 수식해 이렇게 수식해 근데 미스터 봉이 또 명사야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 또 pp가 나왔어 그래서 또 이렇게 수식해 이렇게 길어진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 쓰고 있는 문장은 제가 이 문장을 억질로 만든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영어 문장이 길어지면 이렇게 쓰인다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길으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사랑받은 모든 그의 친구들에 의해 그 마을에 있는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희망하는 의사가 있기를 어떤 의사냐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해 영어책을 written 어떤 영어책이야 쓰여지 미스터 봉의 의해 어떤 미스터 봉의 야 존경받는 모든 구독자의 의해 고등학교 3학년 가잖아요 여러분 고3 가면 실제로 문장이 이렇게 이렇게 길어진다니까 자 네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네 번째 패턴 명사 대 투평사 이거 잘 모르죠 왜 학생들이 명사 대 ING나 PP는 자주 본데 이것은 자주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영민정음 책에 봐보면 이거 많이 넣어놨거든요 많이 넣어놨어요 왜?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려고요 자 명사 대 투평사 뭔말 뭔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문장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동사 사람 사물이 사형식 문장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주어입니다 영어에 해석하려면 동사를 잘 찾아야 된다니까 동사잖아 이때 이 너 보이가 명사야 명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명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소년 뭔말 뭔말 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문장이 길어졌잖아 이게 명사야 전명구를 이렇게 수식해 이게 명사야 명사 뒤에 pp 남았어 이렇게 또 수식해 이게 동사야 그리고 이게 명사야 그 다음에 전명구 남았어 이렇게 수식해 근데 이게 명사야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수식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소년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의사 존경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아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녀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어떤 문제야 주어진 그녀의 선생님에 의해서 자 명사입니다 자 투병사 나왔죠 이렇게 가르치겠죠 이렇게 수식 그 다음에 동사야 명사야 전명구 넣어놨네 이렇게 이렇게 수식하겠네 이게 명사야 그래서 또 가르치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식하겠네 해석합니다 그 소년 그의 숙제를 할 수 있는 주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야 그 옆에 있는 영어책을 어떤 영어책이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는 자 2-2 갑니다 문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쫄지 마세요 좋습니다 동사 찾아요 동사입니다 가르치까요 명사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식해 이게 또 명사니까 이렇게 수식해 이게 또 명사야 그리고 전명구 남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명사야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고 또 베스트셀러가 명사니까 다시 이렇게 수식한다고 자 해석합니다 그 소년 명사대 투병사 뭔 말을 못 말할 수 있는 그의 숙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숙제야 주어진 그의 선생님에게 주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야 그 옆에 있는 그 영어책을 어떤 책이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는 인 코리아 이게 수식 아니네요 이것은 한국에서 자 다섯번째 패턴 관계대명사 입니다 관계대명사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 까지 가로 친다 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동사 아니야 투병사야 동사 아니야 두번째 동사가 없어요 그럼 끝까지 가로를 친다 라고 했어요 다시 첫번째 동사가 있으면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가 있으면 두번째 동사 앞에 까지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가 없네 그럼 끝까지 자 해석합니다 그 소녀 명사죠 사랑하는 영어를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녀죠 사랑하는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자 1-2 입니다 자 문장이 길어져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두번째 동사가 없지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그럼 요렇게 가로 쳐야지 이게 명사니까 명사를 이렇게 수시게 그 다음에 잉글리시가 명사야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가로를 치라고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 까지 요렇게 그리고 이걸 요렇게 수시게 그리고 더걸 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가로 쳐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가 아니라고 두번째 동사가 아니라고 두번째 동사 전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여기까지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첫번째 동사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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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서 없잖아 요렇게 가로 쳐야 되지 요렇게 해석합니다 그 소녀 사랑하는 영어를 어떤 영어야 모두가 원하는 배우기를 사랑한다 요거에요 이게 주어예요 그 소녀를 어떤 소녀를 사랑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어떤 영어야 말에 지는 In the whole world 전 세계에서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가로 칩니다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 까지 관계대명사 가로 쳐요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지나서 없네 영어에서 명사 명사가 나오면 끊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로 쳐야 되겠지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원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주었다 그 소녀에게 원하는 의사가 되기를 영어 책을 쓰여진 쓰여진 바이 봉 봉의 자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2-2 그죠 동사부터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찾아 이거 가로 여러분 이렇게 수를 한번 가로 쳐봐요 멈춰 딱 세워놓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지금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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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후 나왔잖아 관계대명사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됐나요? 문장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여러분 똑같은 문장이에요 뭐 패턴 50개 있다니까 50개 100개 200개 있는 개라 50개 있어요 50개 이 50개 패턴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이렇게 길어진다니까 해석합니다 그 소년 원하는 의사가 되기를 어떤 어떤 선생님이지 선생님이네 존경 받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원하는 의사가 되기를 어떤 의사야 버는 많은 돈을 영어책을 어떤 영어책이야 쓰여진 봉이에요 봉이 누군데 We'll be the best seller 베스트셀러가 될 여러분이 형용사 구가 뭐냐면 이렇게 형용사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형사 형용사를 원래 명사 앞에 들어가거든요 명사가 어디든지 명사 앞에 들어가냐 지금 배우고 있는 걸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놨잖아 제가요 뭐라고 형용사 루 라고 근데 단어가 뭐예요 전부 다 길어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루는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스프리라는 형용사가 하나가 오면 이렇게 그 유용한 책은 나의 것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1-1 그 유용한 책은 아이들에게 나의 것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 형용사고 이렇게 수식어부가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가야 돼 그 책은 유용한 아이들에게 나의 것이다 단어가 하나 있을 때는 앞에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수식어구를 달라붙어 갖고 단어가 두 개가 되면 이렇게 수식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해석합시다 그 소년 이게 동사야 이게 동사가 아니다니까 동사만 바로 끝나야 돼 제가 누누이 말하는게 뭡니까 여러분 학생들 봐보면 ing나 pp 미친놈새끼들이고 전부 다 동사 그렇게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을 냈지 수업중에 여러분 영민적음을 공부하면 제가 수백 번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는 애새끼들은 어찐다고 다로 끝난다고 다로 이런 애들은 영어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ing나 pp를 다로 끝난다 이런 애들은 영어공부하면 안 돼 수학이나 공부하면 안 돼 너희들은 자 봐봐요 그 소년들은 능숙한 영어에 사랑한다 그 소녀를 이게 비폰더브가 뭣뭣을 좋아하는 나는 라는 형사야 좋아하는 영어채 2번 갑시다 이문 똑같죠 여러분이 이게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그다음에 이게 형용사 구야 이게 명사야 명사가 어디 있든지 저기 한강에 있든지 바로 내 앞에 있든지 명사되는 형사 루가 올 수가 있다니까 이게 명사야 이렇게 그리고 형용사 구단 말 해석합니다 그 소녀 능숙한 영어에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죠 좋아하는 영어책을 영어책을 유용한 어린 아이들 에게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여섯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참고로 그 여섯 가지 패턴은 여러분 뭐야 주격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문법적인 건데 뭐 간단하니까요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이렇게 가로 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요 이 문장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가로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주격비동사에요 주격비동사 그럼 이게 생각이 되면 뭐에요 이렇게요 그 남자 해석해 볼게요 그 남자 읽고 있는 책을 보인다 행복하게 근데 이걸 빼도 어때요 여러분 해석이 똑같잖아 명사들이 아닌지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니까 쓰여진 이게 있어도 쓰여진 이거요 유용한 이게 있어도 유용한 다 주격비동사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 책 책상 위에 있는 이게 있으나 없으나 해석이 똑같잖아 여러분 P2형법 공부했죠 우리 영민종은 기초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남자 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할 그 영어책을 문장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관계대명사에서 주격비동사 생략이 되면 이렇게 ingpp 형사고 전명구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해석은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류 여섯 개만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 한 단계 분명히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 제가 100% 장담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